야,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담아 치바의 협회 놈들이 언제 올지 몰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담고 있는 거라고 이 자식 몸에 들어있는 게 요상하게 달라서 이쁘게 뜯어지지 않아 이딴 신체계조 시술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아무리 봐도 내장 상태가 이상해 정말로 말이야 제인장,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어 깔끔하게 잘난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잡아 뜯어서 담기나 해 이대로 난 우리 모가지가 떨어질 테니까 어? 몸속에 왜 이런 게 들어있는 거지? 뭐든 간에 일단 담아 시간이 정말 촉박해 얼추 됐어 뛰어! 아, 아슬아슬했어 간도 크다, 피트 치바의 협회 담당 구역에서 이런 짓을 벌이다니 우리에게 남은 건 이런 일들 뿐이야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야 돼, 반드시 내 꿈 알지? 언젠가 뒷골목의 손가락 중 하나가 되는 거 너가 짓고 믿는 애들은 요새 틈을 거다 우선 쓸어 담은 내장을 팔아치우자고 버림받은 개한테 줄 상납금부터 마련해야 하니까 그래, 이번 돈이 그 조직 밑으로 들어갈 기회를 마련해 줄 거야 자, 한번 수학 성과를 볼까? 야, 너희 장난해? 이거 제대로 담은 거 맞아? 그래서 말했잖아! 제대로 된 장기가 들어있지 않다고! 나 무선 엔케팔린 같은 약에 절여진 내장이라 생각했지 이건 이미 누가 여기저기 터뜨린 수준이잖아 우린 분명 마취지로만 처리했어 전혀 손 안 댔다고!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 이미 여기저기 내장이 터진 상태로 거래를 돌아다녔다는 건데 혹시 그거 아닐까? 요즘 틀리는 소문에 의하면 산채로 사람을 꿰어서 인형으로 만들어버리는 놈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나도 주워들은 게 있어서 알아 하지만 이 내장을 봐라 전혀 다르잖아 그 인형은 살이나 뼈를 꿰매서 만들어졌다고 들었어 그런데 이 자식은 상처한 없이 멀쩡했다고 그러고 보니 목덜미에 동그란 주황색 문양 같은 게 있긴 했지 문신인가 싶었는데 그런 걸 할 만한 놈은 아니었어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샌님이었으니까 문양? 문신? 젠장! 설마 이상한 벌집을 건드린 건 아니겠지? 그거 말고도 이런 종이 봉투도 몸 안에 들어있었어 봉투가 몸속에 왜 있어? 갈수록 대살이군 이리 줘! 도서관의 초대장... 뭐야 이건... 책? 도서관에서 책을 얻을 수 있다고?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래? 아, 결론은 꽝이네 상납일은 내일이야 정확히는 일곱 시간 정도 남았어 새로 내장 담기를 하기엔 빠듯한데... 이 초대장에 적힌 도서관이라는 곳으로 간다 책이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선택지가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해 이거 그냥 자살 행위 아니야? 어떤 곳인지 알고 간다는 거야? 상납일을 못 맞춰서 개한테 죽든 치와이 놈들한테 잡히든 그게 그거야 살고 싶으면 입 닥치고 따라오기나 해 지금 본 것은... 초대장이 보여주는 과정의 파편이야 방문할 손님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지 엿보기라니 취미 한번 고약하구만 어떤 손님이 방문할지는 미리 알아두는 게 여러모로 편하잖아? 그리고 이건 내 뜻이 아니야 초대장의 뜻이지 그 초대장의 기능이 참 대단하네요 엿보기도 하고 납치도 하고 범죄 특화 도구야 아주 이런 기능이 있다면 번거롭게 손님 받을 필요 없지 않아? 그냥 훔쳐보다가 어디 함정만 설치한 방으로 강제 이동시켜서 죽이지 그래? 그래서는 안 돼 손님의 의지로 직접 이곳에 온다는 결과가 정해졌을 때에만 엿볼 수 있는 거야 초대장이 내 온전한 힘인 것도 아니고 나도 빌리고 있을 뿐이니까 그래 그래 도시에서 그렇게 일이 쉽게 풀릴 리가 없지 그나저나 절박한 손님들이네 혹시 저 문양과 터진 내장도 초대장의 효과 중 하나야? 그럴 리가 전혀 관계 없어 초대장은 응당 받게 될 손님에게 도착할 뿐이야 그러면 저 요상한 일은 다른 누군가의 짓이란 거군 해결사 생활을 조금 하긴 했어도 저런 현상은 처음 봐서 말이지 마치 유적의... 유적? 나도 잘 몰라 그냥 들은 것 뿐이니까 마법이라고 해야 하나? 아무튼 그런 것들이 유적에 있다더라고 뭐가 됐든 우리는 손님을 맞이할 뿐이야 수준이 낮아 보이지만 어쩔 수 없지 저놈들은 뒷골목에 양아치나 떠돌이일 거야 쥐라고 불러 조직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어중이떠어중이들이지 돈도 없고 힘도 없어 당장 하루의 벌이만을 바라보는 패배자들이야 음... 이건 내 얼굴에 침뱉기 같은데 뒷골목... 알고 있어 그래? 아는 사람 중에 뒷골목 출신이 있거든 뒷골목 출신이라고 특별할 건 없지 뒷골목은 도시의 혈관 같은 거니까 오히려 뒷골목 출신이 아닌 사람을 찾기 힘들걸 이곳이 도서관인가 생각보다 반듯한 곳인데 음... 어쩌면 돈 될 만한 것들이 꽤 있을지 몰라 환영합니다 손님 이곳은 도서관 저는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 앤젤라입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지만 당신의 소중한 걸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답니다 네가 이거 죄인이야? 여기서 원하는 건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지 정확히 말하자면 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면 말이죠 책이란 게 과연 돈이 될까? 정보의 가치가 높다면 물론 돈이 되겠죠? 망치! 우리가 지금 똥오줌 가릴 때야? 당장 뭐라도 붙잡아야 한다고! 그럼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어떤 writing의 한 명іш으로 도서관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